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장단기 금리 차 역전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 모든 자산을 팔고 현금화 시켜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이것인데요. 여러분 3년 전에 기사 제목도 똑같았습니다.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미국 채권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죠. 그때 똑같은 기사 제목이 나왔는데 그때 집하신 분 심약자들 지금 어떻게 되셨습니까? 2000년과 2021년에 아파트 가격 폭등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실수는 하지 마셔라. 제가 이렇게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의 빌라를 비롯해서 많은 재건축과 그리고 재개발 그래서 정비 사업이 굉장히 많은 종류와 그리고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동의서 걷는 곳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세정부가 지금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을 집값의 상승에 대한 어떤 책임론 이것을 지지 않기 위해서 지방선거까지는 아마 지금의 기조를 좀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불안하신 분 있으실 텐데 누구는 지금 기회를 잡으시는 시기고 누구는 또 심약자들은 지금 또 집을 팔고 후회를 하시는 시기입니다.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의 문이 그래도 많이 닫히고 있습니다. 토지거리 허가제 이런 것들을 지금 지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신속통합개발의 권리산정일 그리고 공공재개발 이런 것들이 공모일이나 그리고 후보지 발표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로 이렇게 문이 닫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에도 우리 틈새의 투자 시장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역세권 쉬프트 개발이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사업군들과 다르게 여기는 지금 권리산정일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예상컨대 구역 지정이 된 이후에 지정된 날짜에 고시하는 날이 권리산정일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역세권 쉬프트에 대한 투자 상담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대표적인 게 지금 원유로 일가가 되겠죠. 용산에 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지분 쪼개기 이런 비판의 기사들이 올라오면서 여러분들 다른 지역들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곧 권리산정일이 지정되면 투자 기회가 또 막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투자의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역세권 쉬프트 뿐만이 아니라 지금 투자 기회 두 번째가 뭐냐면 앞으로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주택자들이나 그동안 임대 사업을 통해서 어떤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그리고 혜택을 좀 보고 싶었던 분들이 혜택이 많이 없어짐으로써 지금 이 부분이 많이 좀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지금 인수위에서 살펴보니 임대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들이 주택의 어떤 임대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상당히 기회를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옴으로써 앞으로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을 좀 더 주면서 특히 종부세와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주택 수요를 배제해주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기회죠. 그러나 이게 지금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임대 주택을 했을 경우 주택 수가 빠질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포착하셔서 지금 투자에 나셔서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도 세 번째는 양도세 부분입니다. 지금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했죠. 최대 중가가 중가세율이 85% 나오니까 10억짜리 팔아도 2억이 남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증여를 많이 하셨죠. 그런데 팔고 싶은 것은 이제 1년 동안에 팔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도 다주택자분들도 포트폴리오를 좀 수정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 양도세 중가 때문에 1주택이나 무주택으로 계속 이렇게 떠셨던 분들 양도세는 중가는 2주택까지는 하지 않겠다. 이런 또 계획안이 나와 있죠. 3주택도 양도세 중가가 되지만 징벌적인 그동안의 중가가 아니라 10% 정도만 중가를 하겠다. 이런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지금 투자 기회로 여러분께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투자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십니다. 지금 제가 권리선정에 말씀드렸는데 권리선정에는 보통 3080 두신복합주택 그거 빼고는 사실 신축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그동안 신축들이 한 3년 정도를 보셨을 때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굉장히 많이 지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공급이 굉장히 시급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배고픈데 내가 콩을 싫어한다고 쌀밥에서 콩을 언제 고르고 있습니까? 그냥 먼저 밥을 지어야지. 그래서 신축들이 그냥 지역 내 안에 권리선정일 내에만 있으면 모두 재개발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가 포착이 됐습니다. 신축을 투자하는 이유는 그만큼 투자 금액이 적게 들고 그리고 투자를 해서 개발 기간 동안에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많은 기간 동안에 관리가 굉장히 용이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간평에 있어서도 건물에 대한 간평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지주분이 훨씬 높은 구옥과 같은 간평가가 권리가액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신축에 투자하시는 것이 굉장히 기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용답동이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용답동을 갖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용답동 같은 경우에 지금 용답 108-1 재개발 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용답동 바로 옆에 역사권 시프트 개발 초기 단계의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붙여 있는 것도 쉽지가 않죠. 용답동이 어디입니까? 성동구의 마지막 미개발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택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큰 그림으로 보시면 서울 2040 기본계획에서 지천 개발 그러니까 수변 주변의 공간 개발의 아주 핵심축인 중랑천과 그리고 바로 청계천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위에 동대문과 맞닿아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 노선을 이용을 하시면 한 번의 환승으로 인해서 왕십리 그리고 군자 이런 것들을 환승을 통해서 강남 잠실 업무단지 그리고 광화문은 한 번에 가죠. 여의도까지. 그리고 왕십리역은 또 어디입니까? 여기서는 최대의 다중역사권이죠. 여기가 앞으로 동북선과 청량이 역광 연결이 되면 바로 GTX 노선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주변의 업무단지의 직중운접에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자체적으로 물재생센터의 업무단지와 그리고 자동차의 핵심지 현대화 사업 이런 것들이 벌쳐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큰 그림 속에서 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바로 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시설들이 들어오는 바로 그 입지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설명드린 직중운접이 20분 내로 모두 대표적인 것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보시면 청량이 역이 제기동에서 왕십리역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한 번에 눈에 안 들어오실까 봐 다시 한 번 보여드리는데 모두 왕십리역에서 한 번 환승을 하고 또 동북선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청량이에 내가 지금 투자를 못했다. 그래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셔라.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사실은 기피시설이었습니다. 하수처리장이었죠. 4대 하수처리장 중에 아주 핵심지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지하화되면서 위에 서울숲과 같은 대단지 공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천, 청계천과 중앙천의 수변공원과 그리고 공원 그리고 문화여가생활을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고요. 그리고 바로 역세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의 교통환경까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로 지금 탄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중앙천에 흐르고 있는 바로 옆에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것이 모두 연결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용답동에 지금 우리가 전통적인 재개발, 지금 관리처분 인가에 들어가 있는 용답동 재개발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네이버를 한번 뒤져봤습니다. 구축을 투자했을 때 어떻게 되냐. 자, 지금 12억 9천짜리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구축은 무조건 된다라고 믿고 계시는 분이 있지만 사실 재개발에는 특히 이런 구축에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 억대의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여기도 역시 권리가액은 3억 9천이고 프리미엄만 9억입니다. 그리고 추가 분담금이 또 1,500이 있습니다. 대지가 33평인데 25평을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추가 분담금을 좀 줄이시려고 했겠죠. 그러나 지금 그만큼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전세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9억 투자에는 많은 자금과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역세권 시프트 개발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신축의 지금 투자의 길이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리 산정일이 아직 지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년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해서도 아직 걷기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수 있고 2,500세대에 왜냐하면 용적률이 500%를 주기 때문에 2,500세대와 그리고 전세 시프트가 들어갑니다. 조합원수 현재 800명이지만 앞으로 지분 조객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우리도 지금 지분 조객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한 1,000명 정도 예상하십시오. 그렇지만 2,500세대에 1,000명 사업성 좋습니다. 그리고 초기의 단기에 재개발 들어갔을 때의 적정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들어가면 그게 9억이든 신축이든 아주 적당한 가격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개발이라는 게 항상 딱 정해진 시간에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리고 6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아무리 빨리 해줘도 그 기간 동안에 신축을 투자하면 좋은 것이 관리가 용이하고 내 돈이 그만큼 적게 묶인다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초투비용으로 있어 굉장히 좋은 지금 마지막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룸과 2룸의 다세트 주택 지금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도면 보고 계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걱정되시는 분은 계약을 하지 못하시겠죠. 5억 4천에서 5억 7천만 원입니다. 임대가 예상가가 지금 한 두 달 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2억 5천에서 2억 7천 정도 좀 예상을 해보는데 아직 금리의 어떤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를 감안하셨을 때 좀 넉넉하게 여러분 한 2억 5천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용답동 지금 정말 많은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우리 투자자분들의 관심도 정말 상당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사님, 용답동 투자 전략 한번 세워주시죠. 네, 앞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여러분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구호가 신축을 비교를 할 때 사실 제가 신축이 이제 문이 닫히고 있지만 여러분이 좀 빠르게 움직이시면 초기 재개발, 특히 아직 문이 열려있는 역사권 쉬프트에 도전해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불모지였다가 황골탈퇴하는 곳입니다. 성동구의 마지막 미지의 개발지, 그리고 주변에 청량리와 왕심리의 교통환경까지 가질 수 있는 곳, 그리고 서울이 전략적으로 개발을 하는 수변 공간하에 바로 거기에 딱 들어맞는 곳입니다. 2040 기본기획에 딱 들어맞는 곳이고요. 그리고 왕심리역, 금방 말씀드렸죠. 그리고 용납동에 특히 역사권 쉬프트 개발 사업이 초기 단계에 있어서 이 정도의 가격은 상당히 여러분이 지금 투자하시기에 아주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